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그 돈복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 풍수방법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그 돈복을 그 1단위로 또 미시적으로 좀 풀어보면요. 어떤 그 한 개인의 그 매일 벌어지는 그 돈복이 알차게 또 쌓여지고 또 반복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그 틀림없이 크게 그 재물을 누리고 살 겁니다. 아주 그 튼튼하고 또 건실하게 그 돈복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방법이 될 테니까요. 진시면은 그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 그 2시간을 우리가 그 진시라고 합니다. 물론 그 한 30분 정도 앞당겨서 예를 들어 오전 그 6시 반에서 8시 반 이렇게 그 2시간을 또 진시로 보셔도 무방합니다. 진시는 그 시간이 갖는 그 오행적인 의미가 양기운을 그 가득 담고 있는 그 재물밭을 위한 시간입니다. 음주에서는 그 성장이 위축이 되죠. 작물이 잘 자라지도 않고요. 또 자라더라도 과일 같으면 그 맛도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양기운이 가득 드는 그런 밭은 풍요로운 그 생산을 암시합니다. 또 그런 밭에서는 아주 그 풍족한 수확 뿐만 아니라 맛까지 아주 단맛이 짙게 그 배일 수밖에 없겠죠. 이 진시에 여러분들께서 그 바쁘시더라도 그 몇 초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. 돈복 터지는데 아주 그만입니다. 풍수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단지 거울만 보시면 됩니다. 거울을 보시고 그 마음속으로 큰 그 돈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. 관상에서 그 하관이라고 하면 얼굴 그 아래쪽에서 그 턱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로 그 만련복을 살피는 그런 부위로 기억들 하실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관이 아닌 상정, 즉 관상에서는 그 상정, 중정, 하정 이렇게 그 얼굴을 그 3등분해서 또 분류를 하는데요. 결국 상정이라고 한다면 양 눈썹에서 이마 그 전체 부위를 우리가 상정으로 보면 됩니다. 거울을 통해서 이제 봐주시는 거죠. 물이 그 위에서부터 그 아래로 흐르듯이 매일매일 그 상정에서 나타난 그 돈복의 희망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 암시는 하관에 그 쌓여지게 되면 그게 또 그 사람의 그 만련복의 또 대박 신호가 될 것입니다. 이때 여러분들께서 거울을 보실 때 양 눈썹 사이 그 미간인 그 명궁 그리고 이마 그 좌우의 그 복도궁을 그 보수기만 하면 됩니다. 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부여 때문에 이 진시의 또 거울을 통해서 명궁과 또 복도궁을 또 보수게 되면 진시의 그 화생토라고 하는 오엔 그 상생의 의미가 있는데요. 결국 그 비옥하고 또 풍성하게 그 이어질 재물복의 그 터전이 오엔 그 화해의 암시인 열정 추진력 또 열의를 갖고 또 반복적으로 그 우리들 그 두 눈의 그 목기운에 충전을 담게 되니까요. 돈복이 또 풍요롭게 충전이 되는 그런 풍수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. 돈복 충전을 그 매일매일 반복시키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또 여러분들의 그 돈복이 매일매일 또 알차게 또 쌓여질 테니까요.